곧 초대 문자 보낼 테니까 우리 꼭 소울워크 아카데미아에서 보는 거다? 그럼 안녕! 뿅! 야ります それが 약속ですか? 왜 그래? 왓츠 horribly 계속 그런가 Ho Conse 쉴ые 너무 frequently 흐흐흐 오 오 오 Pier 뭐? 인사 정도는 해드리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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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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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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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난 너한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있어 앞으로 어떤 고난도 함께할게 너는 나, 나는 너니까 나는 서약을 증명하는 존재 널 영원히 지키는 존재 잊지마, 너는 나, 나는 너 그러니까 반드시 날 찾아야 해 부탁이야 이 아이가 푸른밤 작전 때 구조한 그 아인가? 네, 박사님이 웬일로 관심을 가지시네요 관심? 이 아이는 신서와 공명에 성공한 적이 있어 네? 구조자표를 신서가 제공한 거예요? 그래, 일어나면 나한테 오라고 해줘 어머, 벌써 일어난 거야? 역시 젊으니까 좋네 몸은 괜찮아? 어지럽거나 하지는 않고? 아, 머리가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괜찮아 당신은... 어머, 미안해 소개를 안 했네 미리엄이라고 해 별심리그 의무부대 소속이야 일단은 우리 구면이지? 구면? 미안하지만 기억이 안 나 네 이름은 이리스 유마 맞지? 내가 이름을 말한 적이 있던가? 신분 확인을 위해서 네 학생증을 봤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난 어떤 상태인지 분명 궁금한 게 산더미처럼 많겠지? 어... 지금은 조금 혼란스러워 천천히 알아가면 되니까 서두르지 마 네가 구조된 건 기억나? 생각나는 건... 모든 게 드문드문 기억나 푸른밤 작전은 널 구하기 위해 특별히 실시한 구출 작전이야 나도 참가자 중 한 명이지 중간에 몇 가지 사고가 있었지만 어쨌든 네가 추락한 지점에 정확한 좌표를 알아냈어 그래서 곧바로 널 여기로 데려왔지 미안해 큰 패를 끼쳤네 미안한 건 나야, 이리스 네가 다시 돌아와서 좋지만 이곳은 더 이상 네가 알던 그곳이 아니야 일어나자마자 너무 많은 말을 해도 잔소리로 들리겠지? 이곳은 안전구역이니까 직접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신선한 공기나 마시고 기지개 좀 켜야겠어 이거 봐라 이게 있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건 뭐지? 통신기? 통신기야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우리한테 연락해 꼼꼼하네 고마워 자세한 건 돌로레스 박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나보다 더 잘 설명해 주실 테니까 참, 근데 말이야 박사님은 성격이 좀 답답할 뿐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해 편한 게 참, 손, 손, 손 손을 보낼 거야 응 please !". 손을 안 한 거라면 손을 만들어봐라 손을 담겨 손을 안그때 손을 잡고 이능 학원은 클라우드림에 있는 유일한 학원입니다. 별숨 리그에 의해 설립되었고, 이능력자와 소울워커에게만 개방되었죠. 별숨 리그가 구조한 이능력자들은 모두 이능 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세계와 자신의 능력에 적응하게 되죠. 상태가 안정된 후에는 각종 임무에 투입됩니다. 이능력자들의 활약 덕분에 이능 학원과 별숨 리그는 클라우드림의 희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능력자와 자신의 연교 파ú득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능력을 향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능력을 적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리를 덮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이능력을 Savoy자와 함께 죽습니다. 혹시 너네들 입학 신청하러 온 거야? 응, 맞아 엄청 크다 유리 너 얼굴은 왜 빨개지는 거야? 정말 이리스 유마라고 해, 잘 부탁해 어? 잘 부탁해 바보, 이름을 말해야지 안녕, 나는 유리라고 해 치욕의 이 능력을 갖고 있어 이 바보는 쌍들아 바보 같지만 이 능력으로 기각 제조를 곧잘해 중요한 걸 깜빡했네 난 헬스아이스 가문이야 응, 우리 모두 이 능학원 소속이니까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나저나 그나저나, 이리스 너 아주 강해 보이는데 네 이 능력은 뭐야? 기회가 되면 열어보고 싶은걸? 능력? 산드라, 너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막 초면인 사람한테 정말 괜찮아, 괜찮아 신경 쓰지마 어? 이제 신청서를 쓸 차례인가 봐 어? 이 능학원도 나쁘진 않네 이 능학원도 나쁘진 않네 심 Laureen 이렇게 심씨가 너무 강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리엄 대인님, 왜 갑자기 저희를 로코타운으로 부르신 거죠? 로코타운은 공백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지. 너희한테 현 상황을 보여주려고 온 거야. 야호! 이렇게 빨리 전장이 나갈 수 있다니!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빨리요? 아직 준비도 못했는데... 안전구역만 참관하는 거니까 긴장할 필요 없어. 아... 배경만 하는 건 너무 지루해요. 이 능력자라면 전장이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모두 날 기다린 거야? 아, 미안, 미안. 괜찮아. 늦지 않았어. 너희도 들었지? 고심 끝에 학원이 신입생들을 로코타운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했어. 오! 벌써 전선에 나가는 건가? 공백에 가장 가까운 작은 마을이니까 쉽지 않아. 하지만 별숲리그에 병력이 많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구역이긴 해. 그래도 너희들의 능력은 아직 불안정하니까 언제나 늘 조심하도록 해. 그럼 이번 임무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이게 존재를 날려버리는 거지! 펑! 아니, 이번 임무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야. 중점은 팀워크 훈련! 앞으로 너희는 팀 형태로 임무를 수행해야 해. 역시 팀 형태인가? 재밌네. 그래. 지금부터 너랑 산드라, 유리가 한 팀이야. 잘됐다, 이리스. 우린 한 팀이네. 잘 부탁해. 두 사람 모두 잘 부탁할게. 오! 누가 더 강한지 대결해 볼 수 있겠는데, 이리스? 첫 임무는 훈련이 메인이니까 무리하지 말고 규율을 따라줘.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말해줄게. 다들 바로 출발하자! 여기에 한 팀이 남아있고, 이 공간을 돌려줍니다. 이건 semifinal 사원에서 얼마나ead일까? 손이 남아있고, 이 공간을 돌려줍니다. 저를 차라리한 삼겹을 따뜻한 후에 증폭 POLICT을 따뜻한 후에 잠시한 후에 증폭을 따뜻한 후에 증폭을 따뜻하게 이용하여 주셨다. 아직은 출발하자. 이리스. 여긴 버려진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여긴 버려진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여기 임무는 태Г성의 천국은 예를 지지로 소중해서 하시다가 쐬만한 부품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빨리 여길 떠나고 싶은걸. 그렇지, 유리? 응? 유리! 어, 맞아. 어디 불편해? 손은 왜 이렇게 떨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첫 임무라 떨려서 그래. 모두 처음이 있는 법이지. 그러면 너희들이 같이 행동하는 게 좋겠다. 응. 유리는 내가 보호할게. 누, 누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그래? 저쪽은 너희들에게 맡길게. 그, 그래... 넌 내기에 숨어있는 게 낫겠어. 그럼, 출발! 저쪽은 자유의 힘이 낫겠다. 저는 자신의 힘이 낫자이다. 아직 안 들지 않는 것 같아. 다음은 안의 힘이 낫겠는 게 낫겠다. 자꾸 못 scooter. 그, 나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겠지? 저쪽은 저쪽으로 contin glances. 야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